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캠핑매트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코맷 2단 엠보싱 캠핑매트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만원 초반으로 저렴하고 피크닉용으로 좋습니다. 4위는 이즈하우스 야외용 캠핑매트입니다. 커다란 크기로 간단하게 바닥에 깔고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3위는 다니고 캠핑 에어매트입니다.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 푹신하여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제품입니다. 2위는 코만도 프리미엄 캠핑매트입니다. 15mm로 두껍고 크기 넉넉한 제품입니다. 1위는 아웃도어 포레스트 캠핑매트입니다. 5cm로 쿠션감 상당히 우수하고 마감 깔끔한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